이모, 나 안경점 가서 안경 썼어요. 그, 요거 안경이에요. 안경이 안경이지. 7월에 다시 가서 안경 바꿀 거예요. 겨울에, 다시. 그래서 요거 안경 미리 보조를 사놨어요. 짜잔. 이거 안경점 가서 제가 산 거예요. 안경 쓰니 어때요? 편해요. 편하다고? 네. 아마 이제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뛰어놀아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될 거야. 아니. 도담이한테 안경 안 쓰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도. 도담아, 너 텔레비 뒤에서 봐. 그래 안경 안 써요. 네.